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보통 모텔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나올 때 청소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숙박 가격도 훨씬 비싼 펜션은 분리수거부터 설거지 이불 정리까지 웬만한 청소는 다 해두고 나와야지 펜션은 왜 나올 때 청소를 해야 할까 우선 이게 청소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말이 많은데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펜션을 장소 대여의 개념으로 보는지 숙박업소로 보는지의 차이거든 펜션 주인이 하룻밤동안 공간에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씻기나 이불 등은 전부 빌리는 개념이고 잠시 공간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청소를 해두고 나오는 게 맞지 하지만 하루 묶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의 개념이라면 하루 자고 가는 관리비와 청소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여기고 당연히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업종 코드를 살펴보면 펜션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되거든 그럼 모텔이나 호텔과 비슷한 서비스를 기대해도 되긴 하지만 펜션은 사실 잠만 자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 여럿이 놀러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취사도 할 수 있고 파티를 벌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하룻밤 사이 일반적인 숙박업소보다 훨씬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 심하면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 따라서 열심히 노는 흔적들을 어느 정도 치워주고 가자는 거야 그래도 나갈 때 청소 검사 맡으라는 건 좀 선넘